현재 24살이면 20살의 수술을 받았습니다. 4년 됐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방패드 경계면과 같은 구조물이 손상을 입어 처짐이 발생한 경우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? 네.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. 20대부터 처짐이어서 30대에는 정말 흘러내릴 것 같아요. 이거 봐요. 그 말 바로 나오죠. 20대부터 처짐이어서 30대에는 흘러내릴 것 같아요.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.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. 윤광만 유지인대 손상. 유지인대 그놈의 유지인대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만 지금 유지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체중 변화가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흡까지 유지인대 손상 가능성이 없을 수 없죠. 놓고 헤집는데. 처음에 라인이 예뻤다가 1년 후 슬슬 처진 거면 정말 구조업료 손상. 아니요.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체중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. 저는. 어떤 의견에는 이런 어떤 의견 근거 없는 의견은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. 저는 인터넷에서 카더라 하는 말들은 그냥 듣고 흘려요.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는 거. 요새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고 하다못해 뭐 병원에서 코디하던 애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의사놀이를 하고 있고 뭐 내가 실장 경력이네 이러면서 어떤 제가 여자분이 방송하는 걸 봤는데 어 뭐 쌍꺼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서 어? 코디 언니 뭐 쌍꺼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저 코디 아니고요. 실장. 딱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실장인 코디는 뭐 얼마나 다르다고. 의사놀이하는 건 매한가지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다르죠. 근데 아니 왜 일반인들이 거기서 의사놀이를 하고 있고 환자들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또 그 말을 듣고 믿어요.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그런 거예요. 구조물 손상, 피하지방, 진피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.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방귀 껴가지고 한국에 무슨 뭐가 어떻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능성 있잖아요. 가능성 있는 얘기에요 여러분. 가능성 제로다 얘기 못하잖아요.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가능성 한 1% 2% 될까 말까 한 얘기들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. 이런 잡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방송의 주체들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의 배경 지식 없는 일반인들이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되도 않는 얘기들 같은 얘기를 막 하죠. 어쨌든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. 뭐 이런 얘기, 의견을 준 사람이 의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최소한 그런 거는 좀 보고 이 사람 말을 조금 귀담아 들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? 똘똘하잖아요 우리는. 스마트 컨슈머잖아. 이런 거 하는. 근데 왜 이런 거는 보면은 어 이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떨면서 왜 이렇게 막 병원에 여기다가 이 걸 옮기고 저 걸 옮기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얘기는 속상한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가봤자. 아니 얘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이런 의견은 신주 딴지듯이 모시고 병원은 가봤자. 이 뭐 하는 짓이에요.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이름 걸고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얼굴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. 근거도 없고. 그럴싸해 이게 보일 뿐. 근데 병원 가봤자. 처진 게 아니다. 지방만 빼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은 제대로 되었다. 아니면 다시 볼록한 부분만 재수를 하던지 리프팅해라 이럴 것 같아. 또 추측. 봐봐요. 근거 없는 말에는 솔깃. 혼자서 추측. 이건 되게 조금 위험한 생각 같아요.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도 환자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. 그냥 얘기만 들었잖아요. 내가 말하는 걸 믿으면 그것도 바보죠. 그렇지 않나요? 저는 지나가는 아저씨예요.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거야. 내 말 들어. 이런 말은 못하죠. 확인이 되는 곳이 있다면 안면 유지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니 확인이 되는 곳이 있다면 가고 싶을 절도로 절박하네요. 그 절박한 마음에 근거 없는 얘기에 솔깃하고 수술해준 의사한테 가봤자 이런 얘기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불안정한 거예요. 그러면 그런 불안정한 사람은 호사가한테 잘 낚여요. 위험하죠. 근데 지금 저한테 오셔도 제가 뭐 손상을 받아서 처졌는지 어쨌는지 볼 방법은 없어요.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. 예전에 데이터가 다 있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CT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. 지방 두께를 재줄 수도 있고 어디에 함몰이 생기고 늘어졌는지 정확한 음영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저도 그걸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밖에는 답을 못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징 장치가 있어서 CT나 MRI 같은 게 있어서 뭐 그게 설사 있다 한들 안면 유지인 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상상과 불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끼니만 챙겨 먹고 간식 먹으면서 살만 찌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경우예요. 물론 환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럴까 봐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사람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솔깃해져요. 제가 오늘도 환자분한테 그런 말 드렸는데 여러분 탑골공원 아세요? 탑골공원?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산책 나와서 비둘기 밥 주고 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공원이 있대요. 저도 예전엔 가봤는데 안 가본 지는 20년이 넘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바카스 파는 분들이 있대요. 바카스를 껍데기를 벗겨요. 종이를.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접근한대요. 바카스 요새 약국에서 얼마 하나요? 500원, 1,000원 하나? 모르겠는데 안 사봐서. 한 1,000원 한다고 칩시다. 바카스 한 병. 근데 그거를 가져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릎 아프시죠? 그런대요. 아 그럼 무릎 아프지. 이 약 좋은 거예요. 이거 만원인데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무릎 아픈데 이게 투표약이에요.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만원을 주고 그 바카스 천원짜리를 사먹어요. 왜?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 본인도 아세요. 근데 지금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돈 만원 정도는 내가 속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걸 사먹는데요.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만원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50만원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0만원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천만원일 수도 있어요. 그 차이만 존재할 뿐 내가 불편한 거예요. 내가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.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나 CT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칼같이 분석해드리고 아닌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방이식하면서 지방흡입하면서 CT 찍었을 리도 만무하고 혹여나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면서 추측하는 건데 또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대답을 한들 환자분이 그 말을 믿겠어요? 벌써 이렇게 구조가 손상이 돼서 얼굴이 흘러내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박한데 이 절박함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묻고 싶은 건 체중 변화 있어요? 없어요? 라고 묻는 게 그게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답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 그 절박함이라는 게 여러분을 굉장히 실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리고 속는 줄 알면서도 속게 되는 게 그 절박함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. 가족도 힘들어요. 이거는 제 부모님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 잠깐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감도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간이 농양이 생겨가지고 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그래서 배를 한 3번 열었죠? 그러니까 배가 계속 아프신 거예요. 근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은 피부 밑에 장이 만져질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 통증의학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뭐 마취과도 갔다가 아무튼 뭐 여러 군데 가 갔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. 그러더니 어머님이 어느 날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어디 한의원을 가보라는데 거기서 약쯤 재먹어도 될까?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. 라고 해서 한약을 또 드셨어요. 처음에 몇 번 먹더니 어떠세요? 그랬더니 좀 나아지는 것도 같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드세요 어머니. 효과가 없더라도 플라시보라고 위약효과라도 어머니가 느끼시면서 편안하다면 자식 된 도리로 드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드세요 했어요. 근데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야 이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그거 드시지 마세요. 이제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또 본인은 절박하니까 배가 맨날 아프니까 또 누가 그러는데 어디서 이렇게 벌, 봉침이라고 그러죠? 벌침을 맞으면 좀 맞은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거 좀 맞아보고 싶은데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그냥 맞아보세요. 못 말려요. 맞아보세요. 크게 해대는 거 아니면. 그래서 어머니가 봉침을 맞으러 다니셨어요. 봉침을 맞으시고 하루는 갔다 오셔서 처음에는 어떠세요 좀 나아요 그랬더니 어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. 그럼 다행이지 뭐 이랬는데 또 그것도 한 두세 번 맞으시더니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한약 먹어서 그 어머님 그 배 아픈 게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 1도 안 해요. 봉침 맞아가지고 어머님 배가 좋아질 확률 1%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는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. 약장수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사입이다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실제로. 그래도 당장 어머님을 내가 서양의학에서 해드릴 게 없는 상황이고 엄마는 계속 아프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면 부모님이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못 말리죠.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절박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부모님한테는 뭐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의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희 어머님을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. 저는. 내가 왜 그때 봉침을 맞으러 다니는 걸 허락을 했을까? 한약까지는 그냥 둘 걸 봉침은 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? 그 후회가 조금 있어요. 저는.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봉침 맞으러 가시겠다는데 말릴 자신은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말릴 자신은 없어요. 여러분 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저는 반복되는 거예요. 저거 뻔히 아닌 건데 굳이 해보기 싶다고 하는데 그게 큰 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아니 천원짜리 박카스 만원 주고 사먹는 거 정도면 내가 9천원 더 벌면 돼.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지는 거라면 말려야 되잖아요. 쉽지 않아요.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막 거품 물고 가면서 환자를 혼내고 얼르고 달래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. 내가 이런다고 바뀌나? 부모도 못 말리고 자식도 못 말리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나? 그냥 내 역할이라는 게 그냥 내가 배운 지식으로 정확한 얘기를 환자한테 전달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지. 그 사람을 바꾸고 어쩌고 하는 거는 내 능력 밖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현실적인 어떤 포기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.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. 100%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저한테 물어봐도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한약 먹어서 배가 아픈 게 나을 확률 1%도 안 봤고요. 봉침 때문에 어머니가 배가 안 아플 확률 뭔 멍멍이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으러 갈 때마다 30만원 50만원씩 제가 주머니에 챙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근데 혼자서는 반성해요. 내가 귀찮아서 차라리 돈을 쥐어준 건 아닐까 라는 생각.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제가 뭘 안다고 이 절박함이 없어지지 않아요. 그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요.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명확하고 명쾌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의사로서 서양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성형외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절박함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오류나 어떤 좀 잘못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절박할수록 급하면서록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. 차분해져야 돼요. 막 울고 흥분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 대화가 힘들잖아요.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과정을 다 스킵하고 절박하니까 뭐라도 집어먹으려고 하다 보면 체하고 더 다쳐요.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저 바람이겠죠. 답이 되셨길 바래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